안녕하세요 자투리 여행가입니다. 이번 영상은 국립공원 주황산의 단풍 모습을 담았습니다. 저와 함께 아름다운 주황산의 단풍 여행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곳은 대전사와 장군봉의 모습입니다. 지금 주황계곡 코스로 접어들었는데요 벌써부터 아름다운 단풍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는 용추협국인데요 굉장히 웅장하고 멋집니다. 잠시 용추폭구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바위 밑에 이렇게 큰 말벌집이 달려 있습니다. 바위 밑에 이렇게 큰 말벌집이 달려 있습니다. 여기는 용현폭포입니다. 이 바위가 학소대 인데요 굉장히 웅장하고 멋집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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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곡에도 추상점리대가いる 유입ío 잘 concealed. 멋지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여기는 절골 계곡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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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